5, 4, 3, 2, 1 소환님껀 제가 불어드릴께요 비영이 비영 바닥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두개 저 들어가세요 바로 들어가줘야돼 멀리 있는것도 들어가주시고 다 부패하시고 신기라서 살았어요 좋아요 다시 두개 이상 부셔주시면 좋아요 하나더만 첫번째는 밥상림 천천으로 가는거에요 왼쪽에 서계세요 왼쪽에 오른쪽까지 다 부셔질꺼에요 왼쪽으로 좀 계세요 위험한데 가시 하나있어요 가시 또 올라올거에요 안전한곳을 찾아가세요 올라오는 가시 있을거에요 이렇게 하나씩 올리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비영이 또 있어요 바닥 들어가세요 왼쪽 뒤에 다이어 뒤쪽에 좀 멀리있어요 X 지금 멀리있어요 루에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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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루에르니 어디있지 3분이 들어간다 그렇죠 사라니까 아 저쪽 루에르니와 두근밖에 아 저쪽 루에르니와 두근밖에 잠시 잠시 네 세번에 2만에 2개 루에르니 다시 피하시고 저 그냥 올릴게요 10% 더 4 4 3 2 1 안전한곳을 찾아가세요 버틸 수 있으시죠 어 바로 피하세요 원 안으로 오세요 꼭 제은 transportation 저거 바닥 들어가세요 기뻘포 대장자 힐 좀 잘 챙겨주세요 X쪽이 하나있어요 저거 벨올거에요 아 왜 가운데 깔리냐 오른쪽으로 와요 다시 생겼어요 오른쪽으로 손톱이 생기면 해주세요 소아님 천차 준비 천차 올려주세요 4 3 2 1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바로 피하세요 올라와요 가버려 감상대 하세요 너무 멀리 가있지 않아 바닥 들어가세요 다이아 뒤쪽엔 살아있어요 쪽에 하나 있고 탱 뒤쪽에도 하나 있네요 뒤쪽 갈게요 저는 아 형을 못 쏴 아 우수 못 쏴다 아우씨 우스 쓸걸 그냥 2 4